바란이 이제, 바란이 분명 온사이드였어요. 온사이드에서 빠져나가서 헤더를 하는데 맥와이어가 옵사이드 위치에 딱 이렇게 나오는 척하면서 제이 로드리게스, 버니의 수비가 담을 했던 이 공격수를 밀고 들어가죠. 이야, 이거 맨유 입장에서 쉽지 않네요. 맨유가 지난 새벽에 꼴찌를 상대로 해서 비겨버렸습니다. 최하위 버니와 싸웠는데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아, 이 정도는 사실 맨유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잡고 가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아, 안되네요. 지난번 FA컵도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진 거 아니에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승부는 최근에 맨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그널이 좋지 않아요. 음... 또 결과적으로 이번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순위가 뒤집어졌어요. 맨유가 원래 4위였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는 중요한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순위가 4위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데 꼴찌랑 비기면서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가서 5위로 밀려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웨스템하고 와포디가 경계했는데 거기서 웨스템이 1대0으로 이기면서 웨스템이 4위, 맨유가 5위. 순위가 서로 뒤바뀌어버린 거죠. 음... 왜 그랬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왜... 왜... 맨유가... 어... 뭐 맨유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쉬운 거부터 살짝 집장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아, 옵사이드... 골 돼가지고 뭐... 골치대고 그 다음에 버니의 골키퍼인 닉포프 와... 엄청난 선방이더라고요. 레지포드나 카바니에 대한 슈팅을 죄다 막아내던데 정말 좋은 플레이였죠. 음... 이런 얘기는 해서 야, 그래 좀 운이 안 따랐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갖고 맨유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맨유 스스로 못한 게 많습니다. 아, 그 저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옵사이드 골치소 얘기 드렸는데 바란이 골을 넣는데 그게 바란이 아닌 맥와이어 쪽에서의 플레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VR 돌려가지고 노골 처리됐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란은 온사이드 포지션에서 나와가지고 바란이 골을 넣었고 맥와이어는 옵사이드 포지션에 있다고는 하지만 볼에 접근해가지고 볼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이게 어떻게 맥와이어의 파울 때문에 바란이 골치가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옵사이드 규정 중에 옵사이드 위치에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볼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옵사이드 위치에서 그 이어졌던 플레이에 간섭 방해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옵사이드 처벌 반칙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바란이 이제 바란은 분명 온사이드였어요. 온사이드에서 빠져나가서 헤더를 하는데 맥와이어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척 하면서 제이 로드리게스 버니에 수비가 담은 공격수를 밀고 들어가죠. 이 장면에서 이 플레이에 관여했고 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칙 처벌이 돼서 녹골이 된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못했어요. 플레이를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봐요. 크게 보면 맨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첫 번째는 아 이게 진짜 골결정력 해결이 안되네요. 호날두를 정점으로 한 이 골결정력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전술적으로는 락립 감독의 전술이 확실히 안 맞아 결이 맨유 선수들하고 전체적으로 뭐 4222 이번에는 4231 지금 부패에도 이 전술에 얼만큼 잘 맞춰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가지고 4222에서 4231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락릭의 스타일대로 뽑은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맞지 않는 옷에 억지로 선수들을 집어넣는 듯한 맞춤 정장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니까 뭐가 잘 이렇게 자꾸 튀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그럼 첫 번째 골결정력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도 원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이제 골치팀이고 버니니까 메뉴가 22개의 슈팅을 때렸어요 버니는 9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대1이에요 이거는 뭐 할 말 없죠 이 정도로 집중을 못해버리면 카바니가 이번엔 선발이었죠 호날두가 교체로 나왔습니다 사실 뭐 둘 다 이번 경기는 다 별로였고 호날두도 야 좀 길어진다는 느낌인데 호날두가 벌써 지난해 연말에 그때도 이제 버니하고 싸울 때 골 놓고 모든 공식경기 최근에 5경기 무득점입니다 골이 없어요 2022년 올해 들어와서 골이 없습니다 호날두가 공식경기 5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건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레알마드리드 시절이었던 2010년에 5경기 연속 무득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년만에 다시 한번 5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게 된거에요 이게 지난번 FA컵때도 호날두가 기회를 놓친 것도 있었고 확실히 아 이게 사실 호날두가 여러가지 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골결정력에 대한거는 좀 갖고 있지 않냐 경쟁력은 그런데 최근에 그것마저도 좀 무너지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또 2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선발에서 좀 빼고 교체로 출전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물어봤어요 락닉 감독한테 왜 호날두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후반전을 넣냐 그랬더니 락닉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오늘은 많은 전력질주가 필요한 경기였다 스프린트 많이 뛰어야 된다는거죠 빠르게 뛰는 공을 쫓아가고 세컨볼을 따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이 필요했다 이러한 경기에는 카바니의 플레이가 적합했다 그래서 호날두 대신에 카바니를 선발로 기용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상대를 계속 압박하고 전방에서 또 뛰어주고 싸워주고 이런 플레이는 호날두가 맞지 않는다는거에요 호날두를 후반전에 한 68분에 그래서 한 20여분정도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절대적으로 출전시간이 부족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통틀어도 놓고 보더라도 선발로 나오건 교체로 나오건 결정력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20여분이라고는 하지만 호날두가 유효스팅 하나도 못 때렸습니다 볼터치도 뛰었던 시간 모두 통틀어서 9분밖에 되잖아요 플레이에 관여하는게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맨체스터 이브닝뉴스 같은 경우도 이 경기 평점을 하면서 호날두에게 헤딩에 대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5점 최소점을 좀 줬어요 음 호날두도 좀 확실히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겠네요 일단 락닉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이번에도 얘기한거죠 그러니까 뭐 락닉 감독이 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내 전술은 잘 안맞는 것 같아 저렇게 전방 압박을 못하면 좀 그래 라고 하는거죠 전술에도 안맞고 두번째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가지로 지금 폭발력 골결정에 대한 폭발력도 살아나지 않고 있죠 야 요날두도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이 못 넣어주고 그렇지 않아도 나머지 지금 뭐 그린우드도 이상한 짓 해가지고 좀 문제있죠 나머지 제든 산초 뭐 레시포드 여전히 잘 안터지고 있죠 이런 느낌들 이런 상태에서 호날두까지 저러니까 완전히 결정력이 지금 폭망하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왜 이러냐 왜 메뉴가 이러냐 이렇게 놓고 봤을때 금방 호날두도 전술 락닉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락닉이 시즌 도중에 오지 않았습니까 숄샤르 감독 후임으로 왔는데 락닉이라고 하는 감독이 축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포메이션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예성이 확실하죠 막 압박하고 좁게 섰다가 또 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못 따라가요 지금 있는 선수들이 이 축구를 안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락닉 감독 온 다음에 맨유를 얘기할 때 지적할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 다르다 많이 뛰는 축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전반전에 힘이 있을때는 좀 해줘 그래도 그나마 맨윤 선수들이 후반전 되면 어때요 게이지가 툭 떨어지면서 그냥 완전 퍼져버려요 후반전에 못돼요 이번에도 전반전에 어 포고바가 골을 넣었는데 컷백 딱 들어온거 때려가지고 후반전에 경기력 훅 떨어지면서 제이 로드리게스에게 실점을 하잖아요 야 근데 동점은 후반전에 제이 로드리게스가 넣었는데 라인 기각마켓 하면서 베오로스트 진짜 물건이던데요 버니 너무 잘 데려왔던데 베오로스트가 이제 볼프스부르크 독일무대에 있다가 이번 겨울에 데려왔잖아요 크리스우드를 뉴캐슬로 보내면서 스트라이크가 없으니까 이 장신의 베오로스트를 데려왔는데 아니 뭐 높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라인 딱 제이 로드리가 타고 들어가니까 발로 쑥 전진패스 넣어주잖아요 연계 또 발 이거까지 되니까 야 잘 데려왔어요 지금 버니가 꼴찌긴 하지만 지금 뭐 그 싸움을 해야 될 팀들하고 아주 많이 벌어져 있는게 아니거든요 오우 베오로스트가 오우 베오로스트가 이렇게 쭉 빠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경기인데 한다면 버니도 강대권 탈출에 희망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하튼 맨유로 다시 가보면 맨주가 이렇게 후반전 전반과 후반이 너무 격차가 심해요 예 이게 또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결정력과 더불어서 낭립감독의 전술과 안 맞는다는게 그러다보니까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리오 퍼즈난드가 또 이제 이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편을 썼더라구요 요즘 맨유 경기 보면 지킬과 하이드 보는거 같다 다중 이중 두개의 자아가 있는거잖아요 막 전반전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다가 후반전에 보면 완전 다른 팀처럼 툭 떨어져 버리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니랜드가 90분동안 퍼포먼스를 왜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냐 맨유는 후반이 되면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다 가버리는거냐 나 진짜 요새 맨유 경기 볼 때마다 지킬과 하이드 같다 맨유는 아직까지도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강팀이라고 하는게 기복없이 쭉 90분동안 자기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널뛰기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퍼즈난드는 맨유가 지킬과 하이드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건데 이게 빠르게 얼마나 수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와 결정연기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뭐 누굴 데려올 수도 없고 호날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지금 락립 감독의 전수가 맞지 않는 맨유 선수들을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일정을 지금 보니까 주말에 사우스 햄튼 경기 있고요 이어지는게 브라이튼 리즈 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아틀크 마드리드와 경기해야 되는데 그 아틀크 마드리드 경기하기 전에 사우스 햄튼 브라이튼 리즈 이렇게 3연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세 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압박 전술적으로 굉장히 짜임새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유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 전후반에 어떤 기복 있는거 뛰지 못하는거 결정력 이런게 그대로 여기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맨유가 여기서도 밀리면 정말 챔피언스 리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웨스트템도 올라갔죠 아스날 토트넘 계속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기다 다 큰일났네 호날드도 큰일났도 맨유도 큰일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